열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룡의 열카3 오늘 야구 이야기입니다 잊을만하면 돌아오는 열카 비장의 무기 이창섭 기자와 함께하는 숫자 노릇 시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KBO 리그에 30명의 외국인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은 모두 다 미국무를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의 미국무대 성적을 바탕으로 과연 2019 KBO 리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가를 오늘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롯데 선수 중에서 불안한 선수가 할 말이 없어지는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파워가 없어요 쉬운 수비도 못했다 레드레웅구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기아가 나올 때 됐죠 기아는 빨리 좀 다른 선수를 물색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수와 시즌 성적의 상관관계 상당히 크죠? 네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해 우승팀이었던 SK만 하더라도 로맥과 메릴 켈리, 산체스가 정말 잘해두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거든요 지난해 일단 외국인 타자가 쳤던 총 홈런 수가 257개, 전체 14.6%의 비중을 차지했고요 또 외국인 투수가 거둔 승리가 189승 전체 26.5% 그것도 엄청난 비중이네요 근데 전 놀랐던 게 외국인 투수들이 기여했던 승리 기여도가 전체 40.7% 절반이네요 거의? 그렇죠 69.09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의 전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KBO 리그의 외국인 선수가 많이 바뀌었어요 올해는 19명이 새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작년보다 6명이 늘어났으니까 올해는 더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한 해가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2019 시즌 어떤 선수들이 각 팀에게 또 팀 팬들에게 기쁨을 줄 것인지 저희가 나름대로 기록을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탑5를 뽑아봤습니다 데려오셨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선수들이 일단은 메이저리그보다는 트리플 ASD였거든요 트리플 A는 두 개의 리그가 있습니다 퍼시피코스트 리그라고 하는 PCL이 있고요 또 인터내셔널 리그라고 하는 IL이 있습니다 그 두 리그가 다 좀 다른가요? 특성이? 조금 달라요 PCL이라고 하는 곳은 타자에게 유리한 곳이고 또 IL이라고 하는 곳은 투수에게 좀 더 유리한 곳입니다 각 구장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리그 특성이 좀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깔고 첫 번째 선수는 누군가요? 저는 일단 삼성의 저스틴 헤일리를 뽑았는데요 삼성 팬들 미소 짓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일단 지난해 메이저리그 성적 자체는 많지 않아요 7.2이닝 4실점인데 7.2이닝 4실점이면 그냥 한 경기 성적이네요 그렇죠 한 두 경기 성적이죠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트리플 A에서 IL 리그에 끼었던 경기 성적을 보면 선발 22경기에 6승 8패 평균 자책점이 3.80입니다 굉장히 좀 준수한 성적이에요 평균 자책점만 보면 14위인데 저는 이제 여기에 그치면 안 되죠 숫자 노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널리 알려진 세이버 매트리스 지표 중에 FIP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FIP는 수비를 배제한 평균 자책점으로 투수가 관여할 수 있는 피홈런 또 삼진 볼렛 카트 그런 것만 반영을 해서 좀 구해놓은 지표인데 헤일리 선수가 FIP에서 3.54로 리그 4위였습니다 전체 4위요? 네 우와 정말 대단한 성적이죠 또 더 놀라운 게 있는데 FIP에서 좀 더 들어가면 XFIP라고 있습니다 그건 또 뭐죠? 이 XFIP는 그 FIP가 홈런을 반영을 하잖아요 이 홈런 같은 경우에는 각 구장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황평성에 좀 위배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팍팩터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죠 이 XIP는 이제 그 홈런을 좀 중립화시켜서 투수들의 능력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지표인데 이 XFIP에서 헤일리 선수가 3.38로 리그 1위였습니다 뭐가 이제 좀 조건을 걸면 계속 순위가 올라가네요 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헤일리 선수는 재고가 굉장히 좋아요 네 탈삼진과 볼렛 비율에서도 리그 4위를 기록할 만큼 안정된 재고를 보여주고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리그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능력을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음 선수는 누구입니까? 이 다음 선수가 사실 저는 더 자신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야 히든이야? 왜 두 번째로 꼬아? 첫 번째로 나오면은 더 약간 다음 선수에 대한 기회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누굽니까? 두산의 타자 호세 페류난데스 오오오오오오오 사실 두산은 외국인 타자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않는 타선이기 때문에 네 작년에 이제 파레디스나 반슬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부진했지만 리그 최정상급 타선을 유지했잖아요. 그런데 그 두 선수와는 좀 다른 유형입니다. 그 두 선수가 한 방을 노리는 선수였다면 이 선수는 굉장히 정확한 컨택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넓은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는 두산에게는 좀 더 필요한 적합한 타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잠실이 큰데 굳이 넘기려고 하지 말고 왜 어디 그냥 떨어뜨리면 되는 거다. 약간 이런 관점이네요. 네. 일단 인플레이 타구를 만드는 안타를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기록을 찾아보면 실제로 타율이 굉장히 높아요. 트리플 A 리그에서 91경기 타율이 3할 3푼 3위입니다. 2위예요. 타율이. 리그 2위 성적이. 작년 퍼시피코스트 리그 성적이죠? 네. 리그 2위 성적을 기록 중이고 이 마이너리그 통산 타율 자체가 3할 2푼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3할 때면 정말 괜찮은 타자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 선수는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뛴 경력이 있어요. 36경기 나와서 2할 6푼 7위. 타율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 엔젤스 유니폼이 있고 홈런도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엘버트 푸올스와 함께 팀을 나서면서 그 타선을 구성했던 선수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또 자타자예요. 저는 자타자 같은 경우에는 수비 시프트를 보거든요. 자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비 시프트를 굉장히 잘 헤쳐나갔습니다. 이 수비 시프트를 따져보는 기록 중에는 WOBA, 가중 출루율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가중 출루율 같은 경우에는 볼렛, 단타, 장타 이 모든 거를 다 가중치를 두면서 차이를 두는, 차별화를 시키는 기록인데 이 선수가 시프트를 걸었을 때 가중 출루율이 3할 3푼 4리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타자들의 경우는 이게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구질과 KBO에서 뛰는 선수들의 구질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변하고 구사하는 그런 부분도 다르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적응에 애를 먹는 타자들도 있는데 그게 우리 KBO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로 갔을 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빠른 공 상대 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KBO에서 뛰던 선수가 메이저리그 갔을 때 네, 그게 대표적으로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빠른 공을 굉장히 잘 쳤기 때문에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선수도 굉장히 빠른 공을 잘 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KBO 리그 같은 경우에는 느리잖아요. 평균 구속이니까. KBO 리그 같은 경우에는... 제 탓인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요? 메이저리그하고 KBO 리그하고... 메이저리그는 평균 구속이 현재 93마일 정도 나와요. 직구 평균 구속이요? 네. 93마일, 151km라는 얘기예요? 지금 100마일을 던지는 투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93마일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지금 KBO 리그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88마일 정도라고요. 88마일이면... 이제 시속으로 따지면 142km 정도. 페륜안데스의 빠른 공 상대 타율을 찾아봤거든요. 이 선수가 빠른 공 상대 타율이 3할 3푼 3률 좋았는데 그런데 93마일 이하 패스트폴 상대 타율이 3할 7푼 5률 더 좋았습니다. 조금 느린 속구, 느린 직구에는 더 강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이 KBO 리그로 온다고 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적은 거죠. 저는 이 선수는 실제로 올해 타율 1위, 2위도 넘어 볼 수 있다고 봐요. 장점이 하나 더 있다고요? 이 선수의 선관이죠. 정확성만 높다고 해서 이 선수가 좋은 타자가 될 거라고는 하긴 힘든데 이 선수가 나쁜 공을 고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지난해 AAA에서 기록한 3진수가 34개인데 본래 수는 33개예요. 거의 1대1이네요. 거의 1대1이기 때문에 또 KBO 리그에 대입해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지난 시즌 성적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일단 작년에 KBO 리그 이 부분 1위가 김선빈 선수 1.14고 양의진 선수가 1.13이더라고요. 이 두 선수 다음으로 좋았던 기록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구한 또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너무 장점만 많아. 나이가 조금 있어요. 30대 초반인데 어리네요. 30대 초반이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이 선수가 도미니카 선수거든요. 남미 선수들은 좀 나이를 속이는 경향이 있다고 많이 오해를 하셔서 좀 이제 지켜보셔야 될 분이 있는데 그런데 뭐 이강용 아나운서보다는 나이가 많지 않아요. 지금 싸우자는 건가요? 아니요. 예전에 마차도랑 하퍼 얘기하면서 30 넘으면 다르고 35 넘으면 또 다르고 그런데 30대 이상은 3.1로 떨어지는데 메이저리그 전체를 다졌을 때요? 그런데 35세 이상 선수로 범위를 좁히면 1.7까지 떨어집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갑자기 그게 기억나네요. 그런데 저는 마차도가 마차도와 하퍼가 30 넘어서 KBO 리그에 온다고 해서 성적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3번 타자는 누굽니까? 타자가 아닙니다. 어? 네. 투수입니다. 첫 번째 타자도 타자는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어느 팀이 누굽니까? KT 위즈의 윌리엄 푸에바스 푸에바스! 이 선수 저는 좀 생소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난해 트리플 A에서 거뒀던 성적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23연기에서 10승 7패 평균 자취점이 평균 자취점이 3.39였습니다. 좋네요. 네. 또 공이 빠르진 않아요. 평균 구속이 90.8마일인데 굉장히 좀 다양한 구종을 구사합니다. 커브나 슬라이더, 커터 같은 걸 다 던지고요. 네. 그래서 좀 지켜봤어요. 이게 좀 기록들을 살펴봤는데 어? 플라이볼 비율이 높아요. 네. 좋지 않은 거죠. 플라이볼 비율은 46.2%로 리그 4위입니다. 네. 이 플라이볼 비율이 높은 거는 이제 홈런이 될 수 있는, 장타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렇죠. 뜨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 선수가 내 앞 플라이볼 비율이 리그 최대. 네. 아, 그러니까 타자가 휘둘러도 멀리 가지 않는군요. 그렇죠. 네. 떠도. 네. 이 공을 띄우긴 했지만은 타고가 구이나 재고에 먹혀서 멀리 가지 않는다.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은 고무적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기록했던 모습들을 봐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기록들이 많아요. 익숙하지는 않은 선수라고 했는데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긴 있군요. 이 선수도. 네. 그런데 제가 모든 선수를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 모든 선수를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정석 기자님. 너무 많아요. 그건 그렇지요. 네. 따져봐야 될 부분이 이 선수의 메이저리그 피한타율이 이하에 두 큰 자리였어요. 높았죠. 네. 높았는데 요즘에는 또 타구의 질을 반영을 해서 이 피한타율이 나옵니다. 이 타구의 속도와 각도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피한타율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기대 피한타율이라고 해요. 이게 안타성 타구와 안타를 구별해서 따지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선수의 그 기대 피한타율이 이하에 두 큰 자리로 떨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수비 시프트에 의해서 타구가 좀 불운하게 안타가 된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수는 KBO 리그 왔을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대감이 들 수가 있어요. KT 외국인 스카운트 팀이 열일했네요. 마지막까지 보스턴 레드삭스 40인 로스터 있었던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본인들이 KT에서 좀 빼오려고 고생을 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두 명 남았습니다. 네. 최대한 많은 팀 다양한 팀을 다 종합해서 넣고 싶었거든요. 아니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제일 잘할 것 같은 선수만 뽑아오면 되죠. 그래서 안배를 합니까? 그러면 많이 안 봐요. 각 팀들의 선수를 최대한 많이 넣어야 많은 팀들이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럼 엘로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추가적으로 넣은 팀은 NC 다이노스. NC 다이노스가 외국인 선수를 굉장히 잘 뽑아요. 데이터 팀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NC 다이노스가 기아와 함께 외국인 선수를 전원 교체한 두 팀 중요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투수 두 명을 새로 데려왔는데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투수 두 명을 에디 버틀러와 두류 루친스키를 데려왔거든요. 사실은 저는 좀 왔을 때 처음 들었을 때 놀랐던 투수는 에디 버틀러거든요. 지금 더 매력적인 투수는 루친스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죠. 루친스키가 굉장히 좀 변형 베스트볼을 잘 던져요. 투심이나 커터, 스플리터를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던지는 투수인데 커터 비중이 높아요. 지난해 커터 비중이 35.9%를 차지했더라고요. 자터자 몸쪽으로 파고드는 커터를 던지는데 메이저리그에서도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커터 피안타율이 2할 3.6리로 준수했어요. 좋네요. 정말. 그리고 또 제가 새로운 기록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구종가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구종가치는 투수가 특정 구종에 대해서 타자에게 얼마나 효율적인 성적을 거뒀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 109당 환산을 해서 구종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9당 구종가치에서 루친스키의 커터가 1.82로 전체 13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전체를? 네. 높았어요. 높은 기록이에요. 이게 KBO 리그에서 커터를 던지는 투수가 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좀 생소한 구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친스키가 선발로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KBO 리그에서 꽤 까다로운 투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발로서 체력 유지가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 미국에서 풀타임 선발로 활약을 하는 게 검증되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인 거죠. 네. 2016년에 마이너리그에서 선발 경험이 있긴 한데 어쨌든 2년 동안은 선발 경험이 적다 보니까 체력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본인은 KBO 리그는 월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휴식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더라고요.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 마지막으로 두 분. LG의 토미 조셉. 드디어 나왔습니다. 엘로키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죠. LG의 토미 조셉. 토미 조셉도 굉장히 잘 알려진 선수예요. 김현수 선수의 동료이기도 했죠. 2017년에 필라데피아에서 22개의 홈런을 쳤을 만큼 파원은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지난해에는 오롯이 AAA에서 뛰었어요. 퍼시피코스 리그죠. PCL에서 84경기 나와서 타율이 2할 8푼 4리인데 어쨌든 장타율이 5할 때 OPS가 9할 때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홈런도 21개를 쳤고요. 같은 리그에서 뛰었던 호세 페란 데스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성적이 떨어지지만 3살 더 어립니다. 1991년생. 나이를 정말 따져요. 저는 이 선수가 전성기에 도달해 있는 시점인지 아니면 전성기를 찍고 내려가는 시점인지를 좀 많이 따지는 편이라서 토비 조셉은 전성기 정도다. 있는 선수가 아닐까. 충분히 KBO 리그에서 전성기를 찍을 수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이 선수도 재미있는 흥미를 잃는 기록들이 있어요. 이 선수의 플라이볼 비율이 52.5%로 리그 2위였습니다. 일단 쳤다 하면 절반은 떴다 이거죠. 쉽지 않은데 플라이볼 비율이 50% 넘기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타자를 우리가 따질 때 타격 기술 타격 성적만 가지고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수비도 중요한 변수 아닌가요? 수비가 나빠요. 괜히 얘기했네요. 아니요. 이거 되게 좋은 지적이었는데 사실은 수비가 나빠서 이 선수가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세 페르난데스가 더 위쪽이군요. 호세 페르난데스는 수비가 괜찮습니까? 이 선수보다 좋아요.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조셉보단 좋습니다. 애매하구나. 그런데 두상과 LG의 소속팀 선수이기 때문에 잠실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좀 차별을 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차이를 두면서 열 컷? 조금 아 이 선수는 왜 데려왔을까 아 스카우트팀 뭐 한 거야 아 이렇게까지 다 하면 안 돼요. 보시는 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불안한 선수 몇 명 꼽았죠? 3명이요. 5명 꼽기에는 좀 마음이 약해서 그런데 마음속에 한 7명 있지 않아요? 아니 더 있어요. 아 더 있어요? 녹화 끝나고 그건 개인적으로. 네. 사실은 이 선수 진짜 넣을까 말까 고민 엄청 했었어요. SK의 브록 다익손 투수. SK 팬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수가 가장 불안한 건 아닙니다. 불안한 구석이 조금 있다. 이 정도 괜찮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왜죠? 이 선수 좀 독특한 경력이 있죠. 일단 메이저리그 경력 없이 바로 KBO 리그에 직행을 한 투수고 올해 최 장신 선수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2m가 넘죠? 네.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AA와 AAA 도합 120이니 이상 뛴 투수가 122명이에요. 이 가운데 다익손이 기록한 플라이볼 비율이 49.6%로 전체 1위였어요. 이건 토비 조셉의 뜬 공 비율과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플라이볼 투수가 반드시 실패한 건 아니지만 문학 구장이잖아요. 이 선수가 홈으로 써야 될 문학 구장은 대표적인 홈런 구장으로 잘 알려진 구장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익손 선수가 9위가 또 위력적인 선수는 아니에요. 9위가 최고 구석이 93마일 정도 나오는데 이 구석이 꾸준하게 찍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지금 제가 스프링 캠프를 찾아보니까는 또 체인지업을 버리고 포크볼 장착을 시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젊은 투수가 벌써부터 9종을 포기한다는 거는 피칭 감각이 뛰어나진 않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떨어지는 공에 대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고전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쎄한 느낌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익손이 메릴 켈리를 대신해야 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메릴 켈리 같은 경우에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땅볼 유도에 능한 투수였어요. 그러니까요. 커터와 변형 페스티벌을 던지면서 땅볼 유도를 잘 해낸 투수였기 때문에 롱런을 했고 또 메이저리그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좀 반대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익손 선수 데려왔을 때 1994년생 상당히 어린 선수가 KBO 리그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50대 중반?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이런 또 불안한 구석이. 그런데 아까 이강경 아나운서가 SK 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좀 쎄한 느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쎄가 쎄한 느낌이 와요. 왜요? 잘할 것 같아요. 오! 다음은 롯데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롯데 선수 중에서 불안한 선수가 네 아수 카를로스 아수아에입니다. 잘해야 되는데 롯데가 잘해야 KBO 리그 전체 중흥과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인기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잘해야 흥행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아수아에만 보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이 선수가 일단 온 선수 중에서는 최근에 메이저리그 경험이 가장 풍부해요. 2017년에 89경기를 뛰었고 지난해에는 79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신통치 않았어요. 작년 메이저리그 타율 얼마? 1할 9푼 6리였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선수가 슬라이더 대응이 전혀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아수아에가 타석에서는 선수들 다 슬라이더만 던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쉽게 설명하면. 실제로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지난 2년간 슬라이더 상대 타율이 63타수 5안타로 7푼 9리예요. 같은 기간 슬라이더 상대 타수 50타수 이상 되는 타자 가운데 꼴찌 바로 앞이에요. 몇 위? 376위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이게 특정 구정에 대한 약점이 있는 거는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단점이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요. 다 더 있죠. 파워가 없어요. 제가 이 선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물음표가 있었던 게 지금 KBO 리그의 대세는 파워거든요. 파워인데 전혀 다른 타자를 데려왔어요. 지난 2년간 장타율이 타율이 아니고 3할 3푼 1리로 내셔널리그 500... 잠깐만요. 장타율이요? 몇 푼 몇 리? 3할 3푼 1리로 타율이 아닙니다. 출루일도 아니죠? 네. 아닙니다. 내셔널리그에서 500타석 이상 소환 143명 중에 꼴찌 바로 앞이에요. 142등? 계속 꼴찌가 바로 앞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롯데는 왜 데려온 거예요? 아스와에를? 수비죠. 번즈 선수가 나간 뒤로 내야 수비의 안정화를 잘 깨달았기 때문에... 수비형 외국인 선수를 뽑는 거는 상당히 독특한 관점인데요? 저도 그래서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선수가 좀 수비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기록만 봤을 때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에 또 널리 쓰이는 종합적인 수비 지표 중 하나가... UGR이 있습니다. UGR. Ultimate John Waiting. 네. 발음 좋으시네요. UGR인데... 9장을 64구역으로 나눴을 때 수비 난이도에 따라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점수를 매기는 지표입니다. 이 UGR 같은 경우에도 150경기 이상으로 환산을 해요. 환산을 한 수치가 아스와에는 마이너스 7.5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떨어진다는 의미죠. 안 좋은 거죠,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쉬운 수비도 못했다. 수비형 외국인 선수라면서요? 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기록만 봤을 때는. 근데 이 선수가 유망주 시대에는 수비에 대한 좋은 평가 있었어요. 그런데 UGR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 7.5로... 2루수 전체 36명 중 31위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죄송한데... 끝이 아니에요. 아, 또 있어요? 그... 수비수의 실전 방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디펜시브 런 세이브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저희가 흔히 DRS라고 부르는데, 작년에 이 DRS에서도 마이너스 2로 합격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니까 안 좋은 거고요? 네, 그렇죠. 심지어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데뷔를 2016년에 했는데, 데뷔 후 한 번 또 이 DRS에서 플러스 수치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건 없어요? 어... 지금 잠깐만요. 이창섭 기자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롯데 팬입니다. 네, 롯데 팬입니다. 까도 내가 깐다, 옷 깐 이런 느낌인가요? 네. 좋은 거 하나 있어요. 게임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게임을 잘한다고요? 네. 컴퓨터 게임을 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 상관이죠? 일단 뭐 한국에 적응을 잘하겠죠. 빠른 인터넷 속도. 아... 네. 한국을 되게 좋아할... 정서적 안정? 네. 한국을 되게 좋아할 거예요. 한국이 남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할 수는 있다. 롯데 팬들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이 방송을 통해서 새겨지지 않을까. 근데 저도 생겼어요, 주름은. 이 소식 듣자마자. 네. 없는데요? 지금 분장했잖아요, 제가. 아, 알겠습니다. 엘 롯 나왔습니다. 기아가 나올 때가 됐죠? 아, 저...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나오면 안 되는데, 사실. 네, 그렇죠. 기아는 근데 진짜 제가 놀랐던 거는 항상 이 네임밸류, 이름값이 되게 높아요, 선수들이. 좀 잘 알려진, 유명한 선수들을 다 데려오는... 기아 타이거즈가 데려온 선수가 이제 헤즐베이커와 제이콥 터너, 조 윌랜드, 이렇게 세 명인데 그 중에 어떤 선수가 이 불안한 리스트에 올랐을까요? 제레미 헤즐베이커입니다. 네. 이 선수는 저는 기아는 이 선수를 영입한 이유가 일단 로저 버나디나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에요. 근데 버나디나에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요. 버나디나보다. 나이 얘기부터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나이 빼곤 볼 게 없다, 이런 느낌인데? 아니에요. 근데 이 선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일단 2016년에 오승환 선수하고 데뷔가 같습니다. 세인트 루이스에서 같이 데뷔를 했는데 그때부터 메이저리그를 보셨던 팬분들도 좀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선수일 거예요. 그런데 2017년에는 41경기에 나와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타율이 3할 4푼 6리고 OPS가 1이 넘어요. 그런데 왜 팀에서 버림을 받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당시 인플레이 타율이라고 해서 BABIP라고 부르죠. 이 BABIP가 높으면 운이 많이 더해졌다고 보는데 이 선수의 BABIP가 5할 3푼 3리에 이릅니다. 아주 높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거죠. 제가 따져보니까 타석수와 비교를 했을 때는 가장 높더라고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선수가 또 항상 삼진률이 높은 선수여서 2017년에도 삼진률이 32.8%였습니다. 이게 사실 얼마 전에 스프링 캠프 초반에 많이 휘두르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어쨌든 KBO 리그에서 오기 전에 AAA를 겪었습니다. 사실 그 성적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한데 가장 안 좋아요. 올해 KBO 리그를 방문한 타자 가운데 성적이 가장 안 좋아요. AAA 성적이요? 네. 타율이 2할 4리로 300 타석 이상 나온 전체 217명 중에 215위입니다. 아수아의 느낌이네요? 아수아의는 메이저리그잖아요. 아 그렇죠. 이 선수는 AAA. 아수아에도 AAA에서는 타율이 2할 8푼 정도 가요. 2할 때 후반에서 3할 때 초반을 넘나드는 타자이기 때문에. 아수아에보다도 못한 걸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고. 또 AAA에서 3진율도 34.3%로 전체 6번째로 높았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뿐만 아니라 트리플 가서도. 네. 그런데 KBO 리그는 유인구를 굉장히 잘 던지는 리그라서. 헤즐베이커가 좀 더 애를 먹을 수 있어요. 선관이 무너졌을 때는. 그러니까 아수아에는 아까 슬라이더라는 구종에 취약하다고 했는데. 헤즐베이커는 슬라이더뿐만 아니라 유인구 전체로 확장시켜서 약한 걸로. 지금 얘기가. 그렇죠. 그리고 선수가 현재 저도 소식을 찾아보니까. 덕 레타 코치의 도움을 받아서. 장타를 노리는 타격폼으로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기중심 앞으로 이동하면서 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수가 원래 장타에 특화된 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좀 있어요. 나이가 넘어온 타자 가운데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선수가 갑작스럽게 장타를 노리는 타격폼을 바꾼다고 해서. 성적이 좋아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우리가 인기구단 롯기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번 시즌 외국인 선수만 딱 봤을 때. 가을 야구 진출팀 어디가 될지 가늠이 되나요? 네. 저는 두산이에요. 네. SK두산. SK두산. 세 팀 더. 삼성? 삼성. 지금 보니까 2010년대 우승한 팀 다 나왔어요. 한 팀 빼고. 네. 기아는? 기아는 빨리 좀 다른 선수를 물색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스카우트 팀 돌아가야 된다? 예비로. 두 팀만 더 꼽아보죠. 그래서 저를 위기로 물러나오죠. 아니 아니 그냥.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정말 서른명을 다 들여다본 거 아니에요. 이창섭 기자가. 네. 그러니까. 저는 키움. 키움. 한 팀만 더. 몇 팀을 뽑아야 되는 거죠? 다섯 팀이잖아요. 가을 야구니까. 엔시로 하겠습니다. 엔시. 네. 근데 엔시로 불안한데. 자. 이창섭 기자의 오광 피무치기. 네. 오늘 숫자노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컵. 한줄 요약. 아.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진짜. 짧은 시간이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했고. 다음에 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뵐 수 있길 바라면서. 네. 이 선수들의 좋은 성적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가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너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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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